아, 여기 식수인가? 야, 앞에만 좀 뜯어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잠깐만요. 한번 들어갈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준비하셔야elijk. 예, 차가س이인데. 보륵하러 부심리오. 보륵하는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과 함께 가능하세요. 보륵하는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humbled, 그리스도, 그리스도님의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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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을 만드는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과 함께하게 known. 고맙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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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 고맙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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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